탓자는 말이야 헬을 읽는 게 아니야 살아버려 읽어야지 기다려주면 혼나게 더 일로 올게 청원이냐? 장빙이네 아저씨 탓자죠 제가 선생님 제시할게요 누님 거짓말을 못해요 탓자는 그 동공마저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한 대길이 정도 쌓여주면 강남에서 벤츠 꿀고 그래야지 이제 좀 큰 판에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마디로 허구의 꽃이라고 불리면 둔만은 가부라는 거죠 바로 설계 들어가죠 100은 얼마를 얻는지 좋겠어 30만원 돼야 우사장도 도박은 부착하게 살지 주연은 대길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 무조건 쓰는 거 몰라? 공기로 오셨습니다 장동식입니다 똥 흔들면 4배라 그랬죠? 우수리 떼고 9억 9천에서 12개월 너 빨랫을 당한 거라고 이기네 치마 짧은 여자나 안 믿어요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놀음 속에 또 다른 놀음을 하는 놈이야 누가 도모한 걸 되고 있어? 당연히 뭐 가지도 그래야지 벗고 칩시다 5배라 2 2 2 3 2 9 10